안녕하세요. 맞짱게임입니다. 맞짱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맞짱게임은 회원님들과 회사가 승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들 회원으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기존 게임들은 정해진 배당대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유리하게 배당이 책정되거나 회원님이 이겼을 때 멱티를 당하는 등 피해가 있었죠. 저희 맞짱게임은 회원님들이 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매칭 플랫폼 게임인거죠. 맞짱게임은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맞짱게임은 총 4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맞짱, 맞짱 플러스, 맞짱 스페셜, 맞짱 프리매치, 맞짱은 홀짝형 게임, 맞짱 플러스는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항목 게임, 맞짱 스페셜은 회원님과 회원님이 서로 1대1로 레이스를 진행하는 게임, 맞짱 프리매치는 정해진 비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당으로 진행하는 게임,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맞짱은 2배당 맞짱 플러스는 배팅 항목이 배당률이 되는 거예요. 맞짱 플러스의 소, 중, 대, 게임의 경우 3배당 게임이 되는 거죠. 맞짱 플러스의 소, 중, 대, 게임의 경우 3.... 안쪽 Part rally economic implications